우리 이용성 목사님이 여기 또 오셨습니다. 겁나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오늘 설교를 왔어요. 우리 이용성 목사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네, 너하라TV 애청해주신 우리 송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고요. 예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고 후유증도 없이 아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감기기도 있고 여러 장기도 좀 이렇게 손상이 갔다 그러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설교하러 왔는데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하라TV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만 몰라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스프링님 반갑습니다.